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동부와 캐나다와 여러 나라에서 이 휘말라야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의 스토리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고요. 뉴욕에 이사 온 지는 한 지금 3년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뉴스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저는 원래 명품 유통을 했었고 명품 유통을 하다가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됐어요.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저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고 뉴스킨 사업의 매력을 느꼈던 것은 56개국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는 것과 내버러지, 권리소득이 있다라는 것에 반해서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알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곳곳마다 내가 뉴스킨 깃발을 꼽겠다 이런 마음으로 뉴스킨 사업을 지금 12년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6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의 타이밍을 이렇게 탐색하고 있었는데 뉴스킨을 만나서 지금 4년 동안에 또 애기 3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뉴스킨 사업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이런 것들이 지금 팬데믹 속에서 어떤 타이밍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앞전에 여러분들하고 하나 얘기를 할 게 질탁 동시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드는 느낌인데 이 질탁 동시라는 거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전에 어미한테 이렇게 나 좀 깨어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걸 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알아채고 같이 이렇게 쪼아주는 걸 탁이라고 해요. 그래 질하고 탁하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알에서 깨어나오는 타이밍이 질탁 동시라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타이밍을 만나서 더 많이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는 또 여러 가지 타이밍들이 겹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질탁 동시라는 이 성어가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회는 찾는 자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백만장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 역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의 보물지도예요. 저는 매해 보물지도를 만들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연말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들을 종이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원하고 내가 꿈꾸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아이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쟁취하고 같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랬던 것들이 뉴스킨에 와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형상화를 그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보물지도들이 남을 위한 보물지도로 다 만들었...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보물지도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들로 꽉 채워졌다면 지금은 남들을 위한 보물지도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보물지도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보물지도로 만들어졌어요. 결론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 이제 안티에이징 센터 핑크색 있죠? 여기도 저희가 이번에 팬데믹 이후로 센터를 이전을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고 꿈꾸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의 인생 그래프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보셨나요? 2020년, 2021년, 지금 21년이죠. 현재 저는 45살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되게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또 막상 적어보면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해 나는 이 나이대는 내가 무엇을 할 거고 또 어떤 것들을 해나갈지의 계획을 좀 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인생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인생의 전반전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좀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항상 벽에다 보이는 데다 내가 원하는 것들 현금 100억, 대리점 1,000개, 12조 1,00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놔요. 결론은 근데 될 때까지 졌기 때문에 다 이루게 되더라고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알게 되고 나서 성공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저는 여기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생각했던 사고방식, 행동,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을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다 바꾸기 시작을 했고 지금 또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원하는 삶이 있으세요? 저는 원하는 삶이 완벽하게 있거든요. 누군가는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살고 싶은 삶을 먼저 상상하고 그 상상을 이루어줄 기회와 도구를 찾는다고 합니다. 기회는 그래서 찾는 자에게 가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은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명품 유통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명품 도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명품 도매를 하면서 좀 더 제가 명품을 좋아하고 또 이런 그런 지향하는 쪽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명품 유통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도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의 업체의 거래처들에게 물건을 해주고 그러다가 홈쇼핑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좀 더 멋진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찾던 찰나에 또 안 좋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로마로 가서 또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또 제가 명품 유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버버리, 막스마라, 돌체인가바나 이런 해외 브랜드를 제가 계약을 하고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지는 못하고 인터파크, 이랜드 이런 대기업들이 저의 거래처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뉴스킨을 만나게 됐었는데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다는 말에 저짐 알려주세요 하고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제가 잘했던 것은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주변의 시아버지, 남편 모두 다 다단계라고 그러고 나쁘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런 세미나장에 와서 제대로 잘 검토를 한 순간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 5년 정도 집중하면 내가 지금에 했었던 그런 일을 좀 이렇게 복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지금은 저는 뉴스킨 하는 4년 동안에 애기 3명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지금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리고 저는 밀리언 달러 스마일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매거진에 실린 내용이에요. 저는 이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또 그런 과정에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생기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매거진에 쓴 내용인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꿈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뉴스킨을 선택을 해서 뉴스킨 사업을 했는데 다 아이들이 뉴스킨 베이비인 거죠. 뉴스킨과 함께 했어요. 지금도 뉴스킨과 함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힘들 때 막바지까지 가봤을 때도 해보기나 해봤나 1%만 더할 것 그게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과 10년 전에 선택한 저의 선택이 지금은 아이들과 이렇게 자유함을 느끼고 있고요. 정말 여행은 너무나 많이 아이들과 다녔기 때문에 본사의 티멜리트 트립은 항상 아이들 그리고 모든 여행들은 아이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막 다 어디 갔다 오고 다녀오고 이런 것들은 다 담을 수 없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 또 너무 좀 보람되고 또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많은 세상을 보여주는 게 부모로서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에도 아이들과 함께 놀러와요. 그러면 뉴욕에 또 저희 파트너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뉴욕에서 살고 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뉴욕에 가서 또 관광도 하고 맛집도 아이들과 다니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제가 배운 대로 또 파트너들과 함께 미팅하고 상담하고 또 이런 일들을 복제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중국에 놀러가면 저는 중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중국 사람들도 모르지만 이렇게 중국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강의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중국말을 하는 온전한 중국사람 중국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조건 중국사업, 국제사업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중국애를 매해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말도 할 줄 모르지만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본사 미팅, 본사 이렇게 서밋 이런 데를 오게 돼요. 그래서 컨벤션에도 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또 인정식도 받게 되고 지금은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방학 때마다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또 그곳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계획하고 또 가고 싶은 곳들을 다 정해서 맛집도 정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여행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택해서 가는 여행이라 공부도 되고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사진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팀엘리티 트립을 갔었던 사진인데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렸던 그러니까 너가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말했던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갔던 팀엘리티 여행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해서 또 그 안에 성공자 사장님들을 보면서 다 모두들 꿈을 이룬 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또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더 멋진 여행이었고 저는 좀 결심을 했던 게 팀엘리티 여행을 매해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10년을 가도 70, 80이 되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그 매해 동안 팀엘리티 트립을 함께 한다면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목표를 매해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팀엘리티 트립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져봤었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사를 와서 우리 큰아들이 이제 졸업식 때 사진이에요. 사실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 반밖에 안 됐고 그리고 졸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영어를 제대로 말을 제대로 안 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졸업식 날 딱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졸업식 날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주문을 외웠어요. 꼭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에너지를 막 쏜 거죠. 그런데 제가 에너지를 쏘면 꼭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상 받을 거야. 받아야지. 팍 이런 게 외쳤더니 우리 아들이 상을 두 개를 받은 거예요. 뭐를 받았냐면 아트상 1등 학년 전체에서 반 전체 모든 학년에서 1등을 해야지 받는 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리더십 워드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좀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정말 영어를 잘 하고 싶지만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있다가 여기에 이사 왔으니까 학교에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학교를 갔어요. 저는 시간도 많았고 사실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서 100일 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아기를 보다가 100일 이후에 뉴스킨 사업으로 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점멸기구 나오고 또 일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조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애를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너가 학교를 들어가서 너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엄마가 있어줄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 와서 집도 학교 앞이었었기 때문에 매번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발렌티어 그리고 또 학교에 그런 기부금 이런 것들을 막 내고 또 학교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PTA 그 회장 선출까지 나갔거든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갔을까요? 영어를 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막 외쳤어요. 외쳤어요. 근데 한국 발음하고 콩글리시하고 여기 미국에 있는 미국 발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연설을 하고 났더니 엄마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저의 그냥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르죠. 창피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 또한 저한테도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뭐 뽀뜻하고 또 이번에 박섭범 사장님께서 그 북미 대표 리더들을 초청을 하셔서 뭐 자고 먹고 하는 거를 다 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틀 가고 2박 3일 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갔었는데 여기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또 가고 싶었던 데도 다 가보고 또 먹고 싶은 데도 다 가보고 또 가족의 여행 프로그램을 짜서 갔는데 그것 또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그냥 자유로워진 거예요. 모든 것에 그냥 여행 다니고 또 내가 그런 제약받지 않고 모든 것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되면 국제사업을 해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돼서 국제사업을 하려고 중국으로 이사 가려고 하던 찰나에 저희 친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전화 한 통화로 뉴스킨 사업 알아봐. 이거 무조건 대박이야. 6대 5% 이 말로 리크루틴 낸 제 친구가 치기공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가 치기공 회사를 접고 뉴스킨 센터를 오픈을 해서 매달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을 하면서 막 팀이 막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그 친구가 뉴욕에 여기 와 그럼 중국 사람 너무나 많아. 너 중국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함께하자.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알았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3개월 만에 정리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너랑 나랑 못할 게 없다. 지금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을 창대하리다. 이런 말로 제가 그때 이렇게 썼던 멘트예요. 그래서 제2의 인생 꿈 넘어 꿈을 위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매일 집에서 홈파티를 했어요. 한 판 돌리고 두 판 돌리고 세 판 돌리고 다섯 판 돌리고 집에서 매일 홈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홈파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홈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집에 사람들이 한 30명 50명까지도 꽉 잘 정도로 그렇게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그리고 TR9T로 TR9T를 맛있게 먹는 쉐이크법도 공개를 하고 그런 것들도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다이어트의 올바른 방식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것들도 알려주고 그리고 홈티 선생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홈트레인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월요 리쿠리팅 세미나 월요 초대 세미나가 뉴욕센터에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밀레니얼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뷰티파이라는 소비자데이 매달 한 번씩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제품 체험을 하고 납풀을 돌리는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화요 그룹 미팅 그룹 미팅은 정말 중요하니까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초청해서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그룹 미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밀레니얼들이 많다 보니까 톡톡 튀어요. 그래서 밀레니얼 미팅 뷰티클라스 이런 것들을 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이런 사진 한 장인데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미국에 이사와서 송년파티를 50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50명의 송년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2019년도에 무조건 100명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정말 팀이 하나가 돼서 그냥 이렇게 팀이 138명이란 인원과 함께 송년파티를 마쳤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걸 서로 많이 느끼는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그런 사진의 한 장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송년파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제 목표대로 뉴욕에 있는 모든 멋쟁이들은 다 모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제 친구예요. 그 7기공 회사를 운영했던 제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빨리 백만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티업했던 그 파트너 사장님도 빨리 백만장자 팀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물심양명으로 노력할 거고 또 저의 친구 또한 빨리 팀엘리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년파티가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그냥 기뻐요. 그리고 어느새 10년이 훅 지나갔어요. 벌써 12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그 아들이 12년이 된 거예요. 지나간 세월은 정말 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큰 걸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좀 뒤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받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나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아이들도 저랑 매일 소통하고 그런 엄마의 꿈을 응원해주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뉴스킨 그런 팀엘리트를 가라고 막 여행은 언제 가냐 어디로 가냐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너무 좀 그런 것 또한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본사 미팅에 갔었는데 같이 외쳤어요. 우리 석세스 트립 가자.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이 함께 석세스 트립을 달성했었거든요. 그것 또한 벨로시티의 그런 보상 구조와 함께 맞물려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센터는 제가 또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또 친구들 백만장자 친구들 또 같이 초창기 때부터 코올리기 때부터 같이 사업을 했던 그런 사장님들이 지금은 다 백만장자가 되셨어요. 결론은 결론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다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주변은 다 백만장자예요. 내 친구들도 다 백만장자고 뉴스킨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와서 제 얼굴 보러 와서 또 세미도 나도 해주고 팀들에게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비즈니스트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백만장자 이선숙 사장님 이재영 각정환 사장님 신무완 사장님 또 김내진아 사장님 또 우리 스폰서님 윤혜정 사장님이 또 미국에 오셔서 또 트레이닝이나 세미나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가셨고요. 저는 신제품의 기회로 성장했어요. 에이지락이 출시될 때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에이지락 기술력으로 엄청난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글로벌 넘버원 이 뉴스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선정된 저희 회사 뉴스킨이 여기 안에 다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넘버원의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 중에 그런 부스트 앞으로 출시될 부스트 이제 20몇 일 날 또 부스트 셋업만 저희가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뷰티 디바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업 성장이 될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뉴스킨이 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6년 동안 그런 매출이 앞으로 그 이후에 10년의 매출이 엄청나게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즘에 또 비전을 많이 보는 것들이 이노 퓨전이에요.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사이언스 그리고 원료 소싱 글로비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원료 소싱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난 그런 재료들과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서 이런 테크놀로지와 같이 융합이 돼서 이노 퓨전의 그런 제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 봐도 저는 너무 비전이고 지금 사업을 시작해도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온텍스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연결의 시대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톡 이런 페이스북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 옛날에는 소유에서 지금은 공유의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뉴스킨 또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소비자와 그리고 생산자와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은 전세계 최고의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게 뉴스킨의 비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뉴스킨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대표님을 모시고 포브스지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뉴스킨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술에 투자했고 그것이 성장을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엄청나게 이런 디지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가 전체 볼륨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뉴스킨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뉴스킨 회사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정직하고 착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직하고 착한 회사만이 살아남고요. 저는 뉴스킨의 사명선언문처럼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산된 문화를 제공하여 전세계적으로 성의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선언문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세계적으로 성의힘이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사업기회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으로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은요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헤리티지 좋은 제품 좋은 기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예요. 뉴스킨 에이즈라고 먹고 바르고 엄청나게 젊어지셨죠. 저 또한 2011년도에 블루 다이몬드가 돼서 예쁘다고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젊어지고 건강해졌죠. 지금 이때보다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진피는 더 많이 탄탄해지고 얼굴은 더 많이 리프팅이 된 것 같아요. 사실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를 노화를 되게 늙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진피부터 탄력이 생기면서 리프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뉴스킨 에이즈랑은 고급져 보이고 더 예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몸이에요. TR9T로 15일 30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어놓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몸무게 변화는 크게 없어요. 체지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TR9T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재금의 1위가 TR9T에요. 왜냐면 그런 다이어트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바꿔준 거죠. 그리고 같은 옷 다른 느낌 이렇게 제가 TR9T로 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TR9T로 엄청난 떼지가 귀여운 떼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이즈락이 출시되면서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제품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즈락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을 때 제가 우수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사업 기회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업에 많이 들어왔고 제품도 많이 쓰게끔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에이즈락이 런칭이 알스케어드가 런칭이 될 때 또 엄청나게 그룹에서 성장을 했고요. 이런 신제품의 기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TR9T가 나왔을 때 팀 내 프로모션으로 이런 세부트립도 갔었는데 너무나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었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뭔가 목표를 이뤄서 팀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기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제품의 기회일 때 항상 수입과 핀과 그룹원스와 OV를 따져가면서 그 목표 설정을 해서 목표에 맞게 성장을 했고요. 그 목표가 있으면 저는 어떻게라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의 본질은 그룹 확장 레버러지 권리소득 이에요. 저는 뉴스킨 사업이 좋았던 것이 내가 일했던 그 리밋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사업은 제가 투자한 대비 내 수입 얼마 뭔가의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막상 저도 제 비즈니스라고 하고 그런 법인의 운영체를 운영을 했었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투자 대비의 얼마 정도의 수익금 그런데 뉴스킨 사업은 1에서 1을 만드는 게 어렵지 1에서 5가지만 만들면 5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100개 이렇게 늘어나는 레버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뉴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확장 레버러지 권리소득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저는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거를 내면 아 이 레버러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이커가 있어요. 비이커가 꽉 차는데 이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사장님께서 사장님 1억은 어떻게 벌어요? 라고 했더니 1이 5가 되고 5가 10이 되고 10이 20이 되고 20이 50이 되고 50이 10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00명에서 1명씩만 늘려도 2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러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이커에 통이 있어요. 이 통에 반이 차는 데는 몇 초가 걸릴까요? 여러분들 반이 차는 데는 우리 딸내미는 1시간이 옆에서 걸린다고 해요. 60초인데 그런데 이게 이 세포가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제 알죠? 복제. 그런데 이 반이 차는 데는 딱 1초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부터 이 반이 차는 데는 59초가 걸려요. 그래서 또 이거의 반은 58초 또 이거의 반은 57초 또 이거의 반은 56초 55초 1부터 55초까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뭔가 결과는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게 1에서 1일 만드는 과정이고 1에서 5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1초에 레버러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이커가 반이 차는 데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레버러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이 이 5초 만에 56초 57초 58초 59초 1초 만에 이 비이커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이커가 꽉 차는 데는 그냥 5초 만에 이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거고요. 밑에서 55초까지는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에너지가 쏟아지고 뭔가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을 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해보니까 더 거품을 물고 다닐 정도로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5까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버러지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런 뉴스킨의 비즈니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저희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본사에서도 그냥 작년 대비 30% 이상이 성장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빨리 전향을 하면서 이렇게 중국에 계신 분이든 한국에 계신 분이든 그리고 지금처럼 저는 뉴욕에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 뉴욕과 캐나다와 다 연결돼서 이 온택트로 다 연결이 돼서 이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연결해서 팀들을 담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TR9T로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정말 뉴욕에는요 했다면 다 바뀌는 거예요. 100%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만큼 제품력이 정말 대단한 거고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이 기대가 돼요. 얼마나 더 혁신적인 제품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바뀌게 해줄까.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다른 거 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 말만 하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또 뉴스킨 비즈니스고요. 저는 이제 올해 미국 내 파트너들 1대부터 5대까지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했고 1대 5조들이 다 4만 이상 그리고 원스타 플래티눔 티멜리트를 올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뻤던 건 뭐냐면 저만 플래티눔 티멜리트가 된 게 아니라 저의 스폰서님과 함께 또 플래티눔 티멜리트를 달성을 했고요. 항상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적는 거는요 될 때까지 적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적으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래티눔 티멜리트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야지 해야지 했던 게 올해 달성을 했고 또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2021년도 목표 저는 정말 요즘에 생각하는 게 진짜 내가 더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대의 파트너들 모두를 백만장자 티멜리트 만들기를 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 작은 습관 1%씩 작은 습관이 쌓이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돼요. 그런 것들도 저도 이제 그걸 다짐을 하면서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그리고 하루를 두 배로 사는 단 하나의 습관 그리고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침 오전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독서하기 감상하기 공부하기 요즘에 진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 만들기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잠재력 그런 것도 습관의 통로를 위해서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습관들을 쌓아서 이런 습관이 또 잠재력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습관 늘리기 매일 1%씩 작은 습관을 가지면 1년이면 365일이고 37배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복리로 작용하고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뉴스킨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1억 번다고 해서 뉴스킨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1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 내가 성장하려고 매일 노력하는 거 내가 매일 변화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성장하고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비전을 느끼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물이 현재 나예요. 돈이 없는 것도 현재 나고 돈을 잃는 것도 현재 나고 이런 것들도 그냥 경제적 그런 습관들에 쌓여서 돈이 있고 없고의 나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내 머리에 지식 또한 그동안 쌓여있는 학습의 결과물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의 결과인 거예요. 습관은 방향이면서 복리로 쌓이는 결과고요. 나의 성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스몰 윈을 하자라고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될 때까지 적어요. 현금 100억 대리점 1000개 매일 적고 있거든요. 곧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적고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적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의 본질과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험만은 나 하나로 시스템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배우고 가리키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뉴스킨이 오픈되어 있는 국가라면 그 어느 곳에서도 사업은 늘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 비전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장애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미치는 곳이 곧 모두 내 시장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노퓨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준비될 제품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우리가 아이폰의 뉴스킨의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완전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은 이런 이노퓨전으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할 거고 앞으로 36년의 그런 매출보다 그 뒤에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가 돼요. 그 매출이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는 거. 그리고 미국도 6월부터 2000BR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만 할지 두 달만 할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6월달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런 벨로시티의 보상과 함께 맞물려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회는 원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 나무 한 그루 속을 보다 보면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뉴스킨 그거 다 단 게 아니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장사 아니야. 방판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알면 알수록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 저는 몸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킨 사업은 그냥 단순함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순함이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해주는 거 이런 단순함을 복제해 나가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이길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냥 꾸준한 그렇게 성실함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레븐 코어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너무 좋은 비전이 있지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동하시면 되고요. 긍정을 넘어 열정으로 무장하는 거 부정위의 긍정 그위의 열정 사실 뉴스킨 사업은 확신과 열정만 있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게 뉴스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창한 숲도 처음에는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하고요. 큰 나무도 가느다란 가지에서 시작하고 10층 석탑도 작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에서 출발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처음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라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걸 노자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난 나의 그런 성장과 기회를 불러다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0년 여러분들은 저는 앞으로의 그 10년이 더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10년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10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에요. 저도 요즘에 보면 벌써 50주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20대 같아요. 얼굴도 20대 같죠? 몸도 그런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20대 같지만 정말 저도 어느새 50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주는 삶이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내 인생을 위해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